박원서 작가는 주로 서민들의 삶을 그려내는 작품을 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데요. 한반도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사회 변화를 그려낸 그녀의 작품들은 대중적 인기와 문학적 성과를 동시에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원서는 한국 문학의 아이콘이며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원서 작가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입니다. 이 책은 1977년 초판 출간 이후 지금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꼴찌에게 보내는 갈치의 전면 개정판인데요. 이 산문집은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에세이스트로서 박원서의 이름을 논리 알릴 저 산문집이자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책에는 46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요. 미출간 원고인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아내수록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원서 작가의 글은 평범한 일상을 생생한 언어로 표현하며 특유의 진솔함과 명쾌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글부터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글까지 그녀의 에세이는 삶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과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박원서 작가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 나는 음식을 안 가리는 편이다. 쑥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잘 먹지만 생선이나 고기 없이 김치하고 나물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 동물이다. 외국 여행을 할 때 며칠에 한 번이라도 꼭 한식당에 들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을 덜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속으로 동종할 정도로 나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관광 못지않은 새로운 경험으로 즐겨왔다. 10여 년 전 버스로 네팔의 오지를 돌아다닐 때였는데 재래시장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일행에 비해 맞을 거라면서 시킨 식사는 카레라이스 비슷한 거였다. 닭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카레와 밥이 나왔다. 아무거나 안 가리고 잘 먹는다고 했지만 역시 밥이 빵보다 반가웠다. 그러나 젓갈도 숟갈도 없이 카레라이스만 나와서 알아보니 손으로 먹으라는 거였다. 다들 난감했지만 나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잘 따라했다. 카레에다 밥을 버무려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기 좋게 꼭꼭 뭉쳐서 입에 넣었다. 유명한 여행가 한비아 씨가 지금보다 덜 바빴을 때 같이 중국 운남상의 오지를 여행한 적이 있다. 니장이란 데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 인상이 좋았다. 한비아 씨는 그때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었는데도 기사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기산에서 가장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데까지 친밀감이 발전해서 드디어 운전기사 내 집까지 가게 되었다. 가족이 총동원에서 닭까지 잡아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다. 내가 중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식탁이 놓인 부엌 바닥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옛날 우리 시골집 수채 구멍같이 생긴 하수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비가 상할 법도 한데 모든 음식이 그저 맛있기만 했다. 좋게 말하면 소탈하고 솔직히 말하면 무극적에다 무신경한 나의 식성에 변화가 온 것을 느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달 유럽 쪽을 2주일가량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잘 사는 나라에서 중급 이상의 호텔에 묵고 이름난 식당도 찾아가 보고 간간히 현지의 한 식당도 들렀건만 배는 고픈데 도무지 식욕이 나지 않았다. 짠지라도 한쪽 먹으면 비가 가라앉으려나 쉽게 속이 느글누글했다. 집에서도 별로 집착해 본 적이 없는 어려서 먹던 토속적인 음식이 그려왔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속으로 아, 이게 나잇값이구나 싶었다. 서양 음식 때문에 상한 비이는 내 집에 평범한 집밥만 먹으면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딸들이 내가 좋아하는 우거지 된장국과 열무김치 남을 몇 가지를 해놓고 나를 기다려주었건만 그것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다. 느글누글하게 들뜬 것 같은 비이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국잎 끝에 가까운 냉면집으로 비빈 냉면을 먹으러 갔다. 시뻘겋고 맛이 진한 비빈 냉면을 먹으면 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비빈 냉면은 결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아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맵고 진한 게 먹고 싶은지 다음 날은 집에서 나물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시뻘겋게 한 대접을 비볐다. 외식할 때 어쩌다 비빔밥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어도 고추장을 넣는 둥 마는 둥 싱겁게 비비는 내 평소의 식성에 반한 짓이었다. 그래도 한 번 터난 비이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 그때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득배로 김장김치를 붙여왔다. 박경리 선생님이 작년에 담아 산에 묻어놓은 김장독을 헐었다고 문화관의 직원이 생전의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나눠준 것이었다. 나는 허둥거리며 그 김장김치를 썰지도 않고 쭉 찢어서 밥에 얹어 아기아기 먹었다. 들뜬 비위가 타서 가라앉으면서 선생님 그리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절절해졌다. 선생님은 평소 나들이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원주 쪽에 집거에 사시면서 고향인 통영에 가보신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로 알고 있다. 20대에 떠난 통영을 몇 십 년 만에 들리시게 되면서 통영 사람들의 선생님 공경도 극진해져서 젓갈이나 싱싱한 해산물 등 그쪽 특산물을 붙여오는 일도 자주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쪽 음식에 대한 자랑을 침이 마르게 하실 적이 있었다. 그럴 때의 선생님은 꼭 어린애 같으셨다. 옆에서 듣는 나는 저건 음식 자랑이 아니라 고향 자랑이로구나 느끼곤 했다. 한 번은 이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음식은 개성음식이 최고지 하면서 우리 고향도 좀 지켜 세우셨다. 내 들뜸비가 찾아 헤매는 것은 옛날 맛, 고향의 맛이었던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 내가 결혼해서 들어간 시댁은 스물다섯 평짜리 한옥이었다. 나는 주변 머리 업계도 그 집에서 자그마치 27년 동안을 눌러 살았다. 나도 그동안 주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 동네엔 유난히 노인들이 많이 사셨다. 집집마다 노인네가 안 계신 집이 없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까지 세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도 있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시어머님의 친구 되시는 분들이었다. 시어머님은 내가 세며느리 적부터 나를 아가라고 부르시던 걸 내 딸이 시집가서 처대를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가였다. 동네 노인들은 나를 새댁이라고 불렀다. 27년 동안 그 사이 외손자까지 생겨 할머니라고 부르건 말건 나는 아가요 세댁이었다. 내가 만년 아가, 만년 세댁인 게 얼마나 희귀한 축복이었던가를 안건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였다. 실상 나는 벌써부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다. 구닥다리 한옥의 구식 부엌과 마당에 있는 수도가, 빨래터는 난더리가 났다. 나도 문화생활이라는 걸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님께 아파트라면 칠색이셨다. 그분의 반대인 이유가 없었다. 나 죽거든 가렴. 이 한마디로 담벼락처럼 버티시는 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27년 동안 나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시어머님뿐 아니라 그 한옥의 불편도 함께였다. 시어머님이 노안으로 별세하시고 탈상을 하자 고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한옥을 싼값으로 팔고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놓고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할 겸 드나들 떼었다. 동경하던 아파트였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고 살펴보니 시 정이 들까 싶지가 않았다. 이웃의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이었는데 모두 거만하고 쌀쌀해 보였다. 집 수리하러 드나드는 이웃을 보고도 아는 채도 안 하고 싹싹 지나다녔다. 전에 살던 동네에선 이사하는 일이 드물어서 그런지 누구네 집이 팔렸다 하면 섭섭해서 한동안 이웃끼리의 화제가 됐고 새로 올 사람에 대해서도 억측이 구구했다. 새로 이사 온 지 사흘만 되면 그 집 주인의 직업은 물론 부엌에 숟가락 수 한 달에 연탄을 몇 개 떼는 것까지 신기한 소문이 되어 동네에 파다했다. 나는 한옥의 불편함과 함께 이웃 간에 그런 비밀 없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했던가. 그러나 낯선 동네에 낯선 사람들의 무관심에 담박 주눅이 든 나는 이사도 오기 전에 벌써 구식 동네에 그런 촌스러운 풍습과의 결별이 아쉽게 여겨졌다. 내가 이 새로운 아파트 동네에 정이 들 것 같지 않은 까닭은 이웃의 무관심 말고 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젊은 엄마와 예쁜 아기가 같이 탔길래 나는 우선 아기에게 아부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가야 몇 살이지? 호호호. 아이는 힐끔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했다. 젊은 엄마가 슬그머니 아기를 나무랐다. 세 살. 세 살이라고 말씀드려야지 할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세댁에서 벼랑간 할머니로 격상된 충격은 매우 고약했다. 가슴이 울렁이고 발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단바 정이 떨어졌다. 세댁에서 아직 아주머니도 안 거쳤는데 할머니라니 말도 안 돼. 젊은 것들이란 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말버릇도 엉망이거든. 이렇게 속으로 붕괴했지만 할머니 신세를 면할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사 오는 날이었다. 옆집에 산다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나는 반갑고 한편 놀라웠다. 아파트에서도 이웃이란 관념이 남아있다는 게 반가웠고 그 여자의 미모가 놀라웠다.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그 여자의 미모는 싱싱하달 순 없었지만 남녀 달리 착하고 밝은 표정 때문에 눈부시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여자가 내 이웃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행운처럼 즐거웠다. 처음 해보는 아파트 생활이라 공연이 불안하다가도 벽 하나 사이로 그 여자가 이웃해 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마음이 놓였다. 가끔 그 여자의 어린 딸이 치는 서투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즐거웠고 큰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요컨대 절대적인 단절을 보장해 주리라고 알았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인기척을 전해주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 나는 그 여자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집 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정을 느꼈다. 언젠가는 길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그 착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 탈포쯤 지나서 반상의 날이었다. 그 여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몸과 마음씨가 함께 고아 보이는 이가 암이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쇠처럼 튼튼한 이가 몹쓸 병마에 붙들리는 것도 적잖이 보아왔고 어제 헤어진 이의 부음을 오늘 아침에 듣는 일조차 겪어봤지만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 보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게 병이라지만 그 착하고 밝은 미소를 아사가려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이루었다. 제발 그 아름답고 착한 이가 오래 살게 해 주소서 그날 밤도 그 후에도 나는 그 여자 일이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다. 그 여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문병을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아무리 심성이 밝고 고운 이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선 독하고 험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변한 그 여자를 보는 게 겁이 났다. 차라리 안 보고 아름다운 이로서 길이 기억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같이 문병 가자는 딴 이웃들의 공고를 받고 비로소 그 여자를 보러 갔다. 그 여자의 병상은 내가 멋대로 상상하고 겁을 낸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게 아니었다. 건강할 때보다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건강할 때보다 한층 착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건강할 때 그 여자의 밝음이 눈부신 거였다면 병상의 밝음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자신의 병명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요샌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집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욕이라니. 나는 적어도 내 첫 손자가 장가되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평소에 내 과욕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불켰다. 그리고 문득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희망이 생겼다. 그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내 예감이 들어맞으려나 보다. 그 여자는 요새 만날 때마다 좋아지고 있다. 어제는 커단 시장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사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여자와 만나기도 했다. 아직도 창백했지만 백합처럼 고았다. 그 여자는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선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 내 과욕을 줄여서라도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어하는 마음을 고추와 만추구 고추를 살까 말까 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이웃에서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고 배를 갈라 말리면서 고추값이 자꾸 오른다고 기뜸을 해준다. 그럴 때 이웃 여자는 어느 만큼은 의기양양의 이끼일 쓰고 이쪽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나도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면서 의기양양해지고 싶지만 한창 오르는 통에 샀다가 만약 값이 내리면 그 고약한 기분은 또 어떨까 싶어 망설였다. 망설이면서 고추값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셈이었다. 그러다가 귀전에 주워들은 뉴스에서 고추가 흉작이라 수입을 해드린다는 걸 알았다. 어머머 그까짓 걸 좀 덜 먹지 수입을 해 주식도 아니고 그까짓 거 좀 덜 먹는다고 증나 나는 공연이 혼자 화를 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오후 고추를 그까짓 고추를 살아나가고 말았다. 한근에 680원씩 달라고 했다. 추석 전에 500원씩 사서 몇근 빠 먹은 일이 있는 나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 가게 저 가게 기웃되며 재채기만 수없이 하고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설마 더 오를라고 더 오르면 누가 먹어주나 봐라. 어쩌구 오기까지 부려가면서 말이다. 그 오기가 오래 못 갔다. 나는 또 고추를 사러 나갔다. 이번엔 750원 달라고 했다. 나는 오기는 커녕 기가 팍 죽어서 고추장수를 외경으로 우러났다. 올 1년 내내 나는 그렇게 살았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정보에 어둡고 오르는 걸 보면 괜히 오기가 나고 그래서 물가쯤은 초월한 사람처럼 있다가 오른 다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물가당국을 원망하면서 상인을 존경하면서 오른값으로 사먹고 사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매운 먼지가 가득 찬 고추가게 한 기퉁에 조라하니 기대서서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아낙네들이 한때가 몰려와 고춧값을 묻고 고추를 만져보고 비춰보고 고추부대 깊숙이 팔을 넣어 밑에 것을 끄집어내어 보고 법석을 떤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구경스럴 분들어 저 아낙네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드디어 상인과 아낙네들과 흥정이 시작된다. 700원에 하자느니 750원에서 한 푼도 덜 받을 수 없다느니 아낙네들은 전투적이고 상인은 바위처럼 확고부동하다. 나는 흥미진진한 싸움을 지켜본다. 승부가 판가름 난 다음에 즉시 이긴 쪽에 덤으로 끼어들 비열한 자세로 그러나 승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지부지 대고 말았다. 한 아낙네가 도매시장으로 가자고 여기서 두어 정거장만 더 가면 경동시장인데 고추나 채소는 거기가 제일 싸다고 했다. 그럼 그러자고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다. 가게 주인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붙들려고도 안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아낙네딜을 따랐다. 나는 그 아낙네들이 전투적이고 싱싱한 게 마음에 들었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버스를 타자고 했으나 아낙네들은 몇 푼이나 싸게 살지도 모르면서 미리 버스부터 탔다가 차비를 어디서 빼려고 그러냐고 나를 경멸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아낙네들을 믿어오하며 더덜터덜 뒤따랐다. 도중에 두 군데나 지하철 입구가 그 고혹적인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우린 걸었다. 경동시장이라는 데는 고추도 많고 밤도 많고 더덕이니 고사리니 하는 산채도 많았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싸려니 싶은 게 저절로 신이 났다. 그러나 여기서도 근당 700원이라고 했다. 도매상이니까 단 10원도 애누리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아낙네들은 끈덕지게 값을 깎아 690원까지 흥정이 됐다. 나는 속으로 큰 행제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나 혼자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근당 60원이 싸니 그게 어딘가 싶었다. 15끈을 샀다. 그리고 재빨리 900원은 벌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분이 좋았다. 좀 더 일찍 샀더라면 9,000원은 벌었으리라는 시시한 생각 같은 건 안 했다. 오는 길에도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탔다. 이미 그 아낙네들과 뿔뿔이 헤어져 있었지만 순전히 내 자유의사로 그렇게 했다. 내가 번 900원을 축내기가 싫어서 그렇게 했다. 집 근처까지 와서 고추보따리를 내려놓고 쉬는데 리어커에 국화분을 가득 실은 꽃장수도 쉬고 있었다. 아니, 쉬고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경하시고 하나 들여가십시오. 화원보다 싸게 해드립니다. 직접 받아오는 거니까요. 꽃장수의 유혹이 싫지 않다. 꽃송이가 잣다란 놈 탐스러운 놈 줄기가 곱게 뻗은 놈 철사를 타고 멋지게 늘어진 놈 덜 핀 놈 잣다랗게 꽃봉우리만 진 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빛깔 나는 눈에 가느스름이 뜨고 마냥 행복해졌다. 어떤 걸로 들여가실까요? 보다 못한 국화장수가 나에게 여러 국화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일깨워준다.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저것도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어리둥절 우두망찰을 하고 만다. 그럴 땐 장사꾼한테 골라달랄 밖에 없다. 아저씨 어떤 게 좋을까요? 난 노란빛을 좋았는데 아니 보랏빛도 좋아해요. 빨강 참 빨간빛도 아주 좋아해요. 저기 저 흰 국화도 예쁘네요. 이래 놓으니 웬만한 국화장수라면 나를 그만 상대도 안 할 법한데 이 국화장수는 그렇지 않다. 콩알같이 작고 단단한 파란 꽃봉오리가 수없이 달린 국화분을 가리키면서 아주머니 이걸로 하십시오. 이건 만추국이라고 아주 늦게야 피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나 활짝 필걸요. 무슨 빛깔이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렇게 꽃봉오리과 다물고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잊고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빛깔로 빌 겁니다. 나는 그걸 천오백원이나 주고 샀다. 꽃장수는 친절하게도 집에까지 갖다 주고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일찍 피워버릴 테니 사흘에 한 번씩만 주라고 일러졌다. 내가 사온 굿즈를 보고 이웃 부인들은 근수를 좀 속은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다시 달아보진 않았다. 나는 그날 꼭 900원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꼭지 따서 잘 말려서 빠았다가 항아리에 넣어놓으니 김장을 반쯤은 한 것 같다. 김장을 해놓고 나면 나의 만추국이 필 테지. 나는 이래저래 흐뭇했다. 한가해진 김에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 군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돌리다 불이 나서 자와 집을 불태우고 어린아이가 셋이나 죽은 사건이 눈에 띈다. 화곡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화곡동이라면 요전에도 보일러공에 의해 어린 삼남매가 무참한 죽음을 당한 곳이다. 둘 다 돈 때문이다. 나의 친정어머니도 화곡동에 사신다. 나는 오랜만에 문안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안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새 화곡동에서 끔찍한 불상사가 자주 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문단속 잘하시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조금 화를 내시면서 끔찍한 일은 결코 화곡동에서만 난 게 아니라고 무슨 무슨 사건은 어디서 났고 어떤 어떤 흉악범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올 1년에 일어난 흉악범의 이름서부터 발생한 장소까지를 놀라운 기억력으로 줄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노인의 이런 주책스러운 기억력에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강대강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도 영 기분이 안 좋았다. 웨익웨익 지난 1년을 토해내고 싶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재주로 사람이 집어먹은 세월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세월을 토해낼 수는 없으리란 걸 다만 잊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걸 안다. 내 눈과의 나이태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나는 내 망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만추국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뭐 포인세티아라든가 하는 서투른 서양 이름이 아닌 이름도 의젓한 만추국이 화려하게 만개할 즈음 나는 내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이다. 노인 벌써 십여 년 전쯤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다 편해서 좋은데 이웃끼리 동 사기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의 침묵이 대단했었다. 니어커 장수나 광주리 장사한테 물건을 흥정해놓고 좀 싼 듯하면 골목 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떠리를 해버림으로써 장수는 다 팔아서 좋고 이웃은 싼 거리에서 좋은 좋은 일 하기를 저마다의 의무로 알았고 어느 이웃이 어느 장수한테 속았다든가 바가지를 썼다든가 하면 골목 안 식구들이 일제히 그 장수를 배척해서 다신 우리 동네에 발을 못 들여놓게 했다. 돌떡이나 구사떡 나눠 먹기, 김장이나 큰일 때 서로 돕기는 당연한 예절이었고 집집마다 댁이 누인네를 모시고 있어 누인네의 생신 때는 골목 안 누인네들을 다 청해다가 며느리 딸들이 극진히 모시고 가진 솜씨를 다한 음식 자랑도 했었다. 내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꼭 시골 인심 비슷한 골목 안 인심에 흔연히 통화됐다기보다는 적이 당혹했었다는 쪽이 옳겠다. 개인 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조차 들었다. 가을철 구추 같은 것도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네 집에서든지 백근, 이백근짜리를 부대째로 사서 마당에 쏟아놓고는 집집이 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아서는 나누어서 자는 데는 뾰직에 싫다 할 수도 없고 당장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돈을 구워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서니 기가 잘 누르셨다. 참 할 일도 없으려니와 오지랖도 넓지하며 속으로 혀를 차면 잤지 안 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새 한창 유행하는 공동구입이 아닌가 싶다. 내 친구가 이런 우리 동네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아파트 살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러나 우리 동네도 이젠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웃 간의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 날의 인심에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골목의 변모야말로 근래 십여 년간의 우리 사회에 급속한 현대화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 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굴돌이의 제목이 좋은 한옥이 헐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은 이런 한옥을 사다가 그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였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에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맘때쯤 을에 맞붙은 한옥 주인과 싸움이 붙는다. 지하실에 너무 깊이 파서 집이 기울고 있다든가 담을 몇 센티미터쯤 냈쌌다든가 하는 일로 집이 완공될 임시도 또 싸운다. 2층에서 남의 집 안방에 들여다보이니 될 말이냐 보여도 안 내다보면 될 게 아니냐 하고 어린애들처럼 싸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란 의뢰 새 양옥집 주인의 승리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담에는 새코챙이가 섰고 차는 있건 없건 셔터내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건 사무 단수가 달라배고 사람까지 달라배서 상종들을 안하려 든다. 설사 새로 이사온이가 한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대개는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라는 게 또 대단하다. 방을 추녀미트로 또는 집과 집 사이로 내눌리고 그러자니 자연히 이웃과 또 입씨름이 붙게 된다. 한옥도 번들번들 타일이 빛나는 벽이 추녀끝까지 나와 있고 담에 새코챙이가 섰고 보니 한옥인지 양옥인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 반양옥이라고나 할까 한골목 안에 한옥, 양옥, 반양옥이 번갈아 가며 서 있고 서로 그것을 신분의 차이처럼 의식하고 있고 서로 저기조차 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는 가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백원이나 오백원쯤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돈은커녕 광주리 하나 빌릴만한 이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자주 밖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심심할 땐 친구들과 전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함으로써 별로 외로움을 모르고 살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의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의 문제가 사무 심각하다. 심심하면 마을 갔다 오마고 나가시고 한 바퀴 돌아오시면 동네에 잘다란 소식은 다 모아드리던 어른이 요 몇 년째 가실 데가 없는 것이다. 새꼬챙이가 삼엄한 담장, 사나운 게 인터폰을 통과할 일 더 난감하려니와 왕강하게 닫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일은 더 난관인 것이다. 앞에서 고물고물 말상대가 돼주던 손자들은 다 자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늦게나 돌아와 제각기 제1이 있고 보니 할머니하고 오순도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서로 왕래하던 친척들의 노인네들도 대부분 펼세하시고 젊은이들은 노인의 찾아뵙는 예절쯤 생략하고 사는지 오래다. 그래서 그런지 원츠가 89령이라 그러신지 요새 우리 시어머님 대화에서는 많은 단어를 잊어버리고 극히 제한된 단어밖에 구사할 줄 모른다. 춥다, 덥다라든가 배고프다, 맛있다, 맛없다라든가 하는 감각과 본능의 욕구에 필요한 범인으로 점점 협소해지고 있다. 가끔 우뚝 솟은 2층 집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집엔 늙은이도 없나 하시다니 요새는 그런 소리도 안 하신다. 누웠다 앉았다 장톡 뚜껑을 열어봤다 하시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사고의 범위까지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내로 제한되는 걸까? 그렇다면 80년을 산 긴긴 사연은 내 어느 깊은 주름쌀 속에 영영 사장되고만 셈인가? 지근하고 서글프다. 내 남편을 나 길러주었고 내 자식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병상을 보살피고 같이 재롱에 웃던 분의 쓸쓸한 노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한가다 연민뿐이니 그것 또한 서글프다. 책 읽히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